오늘은 동서양 명의들이 말하는 암을 이기는 식사법 8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고 해서 암 환자의 먹는 방법, 식습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 책의 저자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서 자기가 완전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부터 먹는 것의 중요성, 먹는 것을 바꿔서 병을 이기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식사법들이 있었고 어떻게 먹는 것이 핵심인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8가지 식사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이십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식사법은 거슨요법입니다. 이미 굉장히 유명한 식사법이라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독일 태생의 의사 막스 거슨 박사가 1930년대에 확립한 식사요법입니다. 암 식사요법의 개척자이면서 경전과 같은 존재로 많은 환자를 살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암 환자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고 이것을 실제로 이야기하고 말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식사법의 핵심은 뭐냐 동물성 식품, 지방, 염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갓 짜낸 채소 주스를 하루에 2천에서 3천 ml 굉장히 많죠. 2리터, 3리터 정도 되는 거니까 보통 크기의 컵으로 하루에 13잔씩 마실 것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은 차, 현미, 콩, 콩식품, 견과류 이런 것들은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과일, 채소 주스 이것을 하루에 2, 3리터씩 13번 나눠서 먹는 것 이것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걸 통해서 암을 이겨내는 식사법을 말씀하시고요. 두번째는 호신호식 거슨요법입니다. 이 거슨요법이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거슨요법에서 핵심을 가져오되 현실에 맞춰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신과 의사인 호신호 요시이코 박사가 고안한 거슨요법의 변형판입니다. 거슨요법으로 본인이 대장암에서 전의된 가나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현지에서 실행하기 쉬운 요법을 개발한 거죠. 거슨요법이 2, 3리터씩 매일 채소 주스를 13번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어지간해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꾼 거죠. 채소와 과일 주스를 한 번에 400ml씩 하루에 3회 이상 마시게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면서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안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핵심은 거슨요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주스를 먹는 거죠. 세번째는 고다요법입니다. 정신명칭은 니시식 고다요법이고요. 고다 미쓰오 박사가 니시 가스조 씨가 고안한 체조 식사요법인 니시식 건강법을 계승, 더욱 발전해서 확립시킨 겁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이 몇 분 계시는데 니시, 니시 요법이란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계승한 고다 미쓰오 박사의 고다요법도 유명합니다. 이 니시식 고다요법의 핵심은 뭐냐 소식, 현미생채식, 단식요법 등이 있습니다. 현미생채식이란 건 뭐냐 현미가루와 뿌리채소를 믹서로 갈거나 다져서 전부 날 것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거슨요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요법으로 많은 안치병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매크로 바이오틱입니다. 일본의 식양생법 명구가 사쿠라자와 유키 카즈 씨가 메이지 시대의 의사 이시즈칵 사겐의 식양법을 계승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 전통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30년대에 고안한 현미와 채식유지의 시사요법입니다. 미국의 유명 의사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합니다. 현미, 잡곡, 통밀, 제품 등을 주식으로 하고요. 부식으로 채소, 콩류, 버섯, 해조류 등을 먹습니다. 육류나 설탕은 금지하고요. 채소는 따뜻하게 익혀 먹는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리야마식 식사요법입니다. 자연식 연구가인 구리야마 기이치 씨가 고안하고 후계자인 구리야마 아키오 씨가 제창한 식사요법입니다. 생수, 신선한 채소, 과일 섭취를 중요시하는 자연식 요법이고요. 신맛이 강한 레몬 따위의 감귤류나 식초를 적극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는 좀 특별한 게 신맛이 강한 레몬 따위의 감귤류나 식초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내추럴 하이진입니다. 18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일종의 자연 회기 운동입니다. 과일을 가장 중요한 식품으로 보고요. 오전에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섭취하고 자연식으로 몸속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곱 번째는 웨일식 식사법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건강의학 연구가 앤드류 웨일 씨가 제창한 식사법인데요. 일본의 정통식과 지중해 지역의 일상 식단을 이상적인 식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 도정하지 않은 곡류, 버섯류를 적극적으로 먹을 것을 권하는데요. 녹차와 올리브유도 추천을 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제한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후타키식 건강법입니다. 도쿄 데이고쿠 대학교 의학부 부장이었던 후타키 겐조 박사가 제창한 근간법입니다. 현미 채식과 독특한 복식호흡을 근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현미식 채식을 완전식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식사, 완전식으로 규정을 했고 소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류는 절대적으로 삶다고요. 2분간 삶는 채소조리법 등 독특한 식사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식사법을 정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일단은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정보들이 많고 논문도 많다고 하니까 고기에 대해서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물론 논란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식습관에 대한 책들 어떻게 먹는가에 대한 책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뭔가 큰 병을 앓고 그것을 이간이신 분들은 대부분은 동물성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분들이 소량의 고기, 육류, 동물성 지방과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메커니즘 속에서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병이 생기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좀 약하신 분들 이미 뭔가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몸의 뭔가 회복에는 육류의 섭취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게 공통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서양에서 말하고 있는 동서양 명의들이 말하고 있는 8가지 식사요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각 부부에 대한 책들이 또 다 있습니다. 제가 또 나중에 또 다 리뷰를 해드릴 거긴 한데 미리 먼저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되는 대로 한 권 한 권 그 책들을 읽고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